안녕하세요. 우리 카드 모델 아이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카드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출시하는 새 카드라고 들었어요. 카드 혜택에 컬러까지 뭔가 딱 제 취향 저격이더라고요. 뭐 디자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카드에는 혜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조건이 복잡할 때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자꾸 심플한 카드를 고르게 되는 것 같고 카드 조건에 제 소비 패턴을 맞추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하는 게 누구나 다 좋으니까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. 네, INU 카드는 우리 카드 뉴 브랜드의 새로운 카드인데요.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초심플하게 할인에 초집중한 카드입니다. 이제 INU 카드 있으시면 깎아둡니다. 일단 우리 카드의 독자 가맹점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 아이유도 응원할 테니까요. 가맹점 주님들 우리 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점점 새롭고 유니크해지는 우리 카드. 저 아이유의 활동도 INU 카드도 모두모두 기대해주세요. 뉴 앤 유니크 우리 카드 뉴 화이팅!